Q. Y의 장점은 저희 선수들은 굉장히 패기 넘쳐요. 그래서 저희는 아까 자유 화면 보셨다시피 닥치고 공격이거든요. 저희 팀은 빠른 농구, 속고 위주의 그런 좀 쉬운 농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선수가 달리는 농구를 하고 있고요. 일단 저희 팀이 선수들 개개인이 굉장히 성실해요. 이 프로그램이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지만 저희 선수들에게 성실 훈련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실력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승 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고요. 거기에 대한 훈련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.